그래서 뭐 이제 얘기는 다 들었고 그래서 지금 실정이 이런 상황이고 이 사회부터 전면 파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병원 전공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이걸 한다면 우리도 동참을 하고 할지 한다고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의료보험에서는 원가가 100원인데 판매하는 사람도 70원 75원만 받고 판매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진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 입장에서 토네가 보고 병원이 망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 병원도 계속 커지잖아요 저는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건데 얘기했듯이 MRI 같은 비급여 항목이나 아니면은 상급병실 이런 거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이제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MRI도 짓고 상급병실도 내고 하면은 본인이 부담을 받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의사가 돈을 필요 없는 진료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보험 효과를 좀 다시 재정을 해서 8원이면은 최소한 110원은 돼야지 우리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고쳐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이런 거를 법을 만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국민의 여론을 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과를 올려버리면은 당장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른 민, 뭐 어디 민간보험 쪽으로 이제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은 뭐 이번에 쓸 때 얼마 돈을 보장을 해준다 하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면은 어 그런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까 회사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그냥 건강보험을 잘 해서 좀 하나로 다 해결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료는 어차피 정임이나 저희 진료기준도 총동원에서 현재 진료에는 큰 차질없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파업 자체가 오늘 하루만 예정돼 있는 거라 큰 문제 없이 병원 업무에는 지참 없이 다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